1 스ways 이번경ボ 형 concerns moddo 입니다 저는 아이자 자 저번에 아이자 정만정말 힘들겐났습니다 데미지아이템이 단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심지어 두유였어요 두유 하지만 정말 제 영천한 지킥 극한의 컨트롤로 깼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자 내꺼만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아이템 마구마구 찌릿찌릿 먹고 싶습니다 자 바로 한 번 세 번 돌리겠습니다 출발 영역맞춘중 왔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블라인드 걸겠습니다 어 다로 나왔네요 한번 봐볼까요 안녕하세요 뿌! 오 데미지 반반 시작부터 데미지 아이템 좋죠 하지만 쓰레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남은게 두번이구요 자 갑시다 어 아 어 노 아이템 구경만 할게 아아아아 진 아아 진짜 이 크.. 크리켓 바디 와아 아 얘 진짜 좋은데 아냐 저는 이 룰을 준수합니다 내가 룰을 안지키면 누가 룰을 지키겠습니까 인정? 어 이작 갑시다 자 이 방금꺼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한 번 돌렸구요 남은게는 두번입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오케이 과연 시칼 버립니다 뿌! 시발 자 두번 돌렸구요 남은게는 한 번입니다 좋았어 메이지 제발 제발 안녕하세요 PUD 자 일단 폭탄이다 다섯개 먹어 준 다음에 돌립니다 세이뿌 요뤅쓰쓰쓰쓰쓰 OdT 주고 Kṛṣṇa rule 올팩 나와줍니다 시작부터 ев 헿하 좋아쓰 자 이거는 폭탄을 사용해서 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오케이 이따 먹겠습니다 왕 잡고 먹어서 이따 가기 직전에 먹는게 아 이득이죠 좋았어 오늘 힐링장 한번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쪽 아냐 이쪽 아냐 아냐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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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자 왕왕 빨리빨리 나와라 색돌 더 없냐? 어? 색돌 더 없어? 짱돌이 먹고 싶구나 내가 진짜 여러분들 우와 정말 데미지라는 그 어? 데미지라는 지방을 정말 안먹고 거의 다이어트 쩔었잖아요 여러분들 갑신안녕하세요 아 똥이네요 똥이 말고 똥이네요 똥찌꺼기 피해야 됩니다 똥존여서 어유허허헣이하이오 야야야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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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보기면 내가 손앱니다 내가 어 여기 왜이렇게 미끄러지냐 안돼 야하 니야 니야 Uh 잠깐만 얘는 이... 이붉스구나 조심해야되 저거 똥찌꺼기 어서 우와! 아, 괜찮은 nutri는 아무것도 아니야구 아..아..아..아..피..필요없어 얘들아 피통 안보여여 그렇게 돼지더라 갑시다 아프리카 로고전 땀땀 땀땀하지만 더러우니까 죄송합니다 자 괜찮아 이거는 방 두개 더 있겠죠 오케이 다행히 돌릴 수 있네요 돌려서 오스텐머쉬로 나오면 짱짱맨 짱짱맨 조용히 이 뒤지더라 DP더라 DP 안돼 그래서 그거 죄악이잖아 자 가볍게 피해주면서 그렇지 와 여러분들 폭탄 범위를 적절하게 알아버렸죠 나이스 데스네 니야 니야 니야야 아이스 자 먹고 일단은 비밀방도 가도 나쁘지 않죠 여기서 뽀개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방은 딱 보니깐 여기다 여기 없으면 내가 미안해 오호 이따구로 쓰면 안되는데 자 돌리겠습니다 뿌예뿌예 허어 뿌예뿌였 뿌ased ㅓ우워ㅓ우우우우우우우우욱 똑같습니다 자 비밀방이 어딨을까요 비밀방 놓치면 손에 넣어 음 아 죄송 90% 음 여기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 없으면 진짜 제가 오늘 방송을 лан 여오오오오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없으면 내가 새벽 6시까지 할랬는데 호호호호호호호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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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예 하하 휴호우 가자 두개이상 쓰면 안됩니다 적은데서 아 두고가기 좀 아까우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이작 할때마다 입이 방정이어서 이거지 자 내려갑니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폭탄납이 너무 심해요 그래요? 니 얼굴랑 믿어요 아이 닌 그 잘생긴 얼굴을 그렇게 막 어? 사람들이 보게 들고당기면은 얼굴이 너무 아깝다 이거죠 예 잘생긴 얼굴도 사람들이 많이 보면 못생겨집니다 몰랐죠? 그래서 제가 예 아닙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별풍선 오예 질막을 들으세요 더 줘보세요 아닙니다 자 더 잡아주고 황금화 바로있네요 다행히 뭐 저주가 걸린게 아니어서 소울아트를 적절하게 끝까지 들고 가야되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 이거는 전부다 불을 꺼줘야되 그렇지 니엣니엣니엣니엣 와 컨트롤 좋았다 니엣니엣니엣니엣니엣 오 좋은 아이템 이렇게나 많이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돌 돌 돌상자는 정말 꿀입니다 꿀 폭탄을 사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거죠 나랑 같이 웨딩마치 같이 아닙니다 거지같네 좋아 얘 너무 귀여운거 같애 퍼덩퍼덩하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빨리 왕방을 찾아야 되는데 왕방 왼쪽에 색돌이 있었어요 고마워 내가 못보는 걸 봐줬구나 내 제3의 눈이 되어둬서 고마워 좋아 왼쪽에 색돌이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뽀였뿌요 뽀ör 으흐어어어 이득이죠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여기 뭐없지 그렇지 얘는 배터리를 내놓을것이오 틀림없이 얘는 배터리 어머나 좋았어 이거는 촉촉하게 광금만껀아 돌리고와도된다 그렇 Emm 피큐야 안녕하세요 보였뭐야 뽀오어어어 쪘겼네 진짜 여러분 근데 어 엥? 이거 쓰레기 아이템 나오는거 보니까 엥? 이거 왕망에서 존나 존나 나오는거 아니냐? 엥? 엥? 악마방템 조지는거 아니냐? 그렇지 그냥 먹지 야 돼지 새끼 어? 그냥 있는대로 먹으면 살찐다 알았냐 적절하게 으씨 이거 식이요법으로 살 빼야지 짱돌!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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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데 여기서 페이! 페이! 페이트! 냐! 에이 에이 괜찮아 왕잡을때 편해 그렇지 이거는 좋은게 왕잡을때 그 무시무시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에 좋은 아이템이죠 으음 이거 방 전차 돌면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거 그런 게이제 될거같은데? 아니네? 헤헤 냐아아아! 이 자식이 눈알이 달려있네? 헤헤 귀여운 녀석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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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기간지러운 녀석 다행이다 아우 엄마가 보고있어요 어머니 당신 에? 자식이 착합니 네 착하구요 당신 야 아 advanced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게 이게 어 면세 이거 투릅 하는게 아니고 이게 어 이게 어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생리 현상이 이게 왕부터 핑크색이잖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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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오와 하 이 자식이 헤헤 못 되먹었 녀석 자 가사찌겨라 예이 мар키모 좋아 검색옷 소라스 두 개 자 그 다음 악마망의 피...말삠라이 뽈윽 피태그랩 좋아 좋았소 좋았소 미앤 이랬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황금망을 돌렸는데 축절하고 그 시기엔 아이템이 뿡 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상점이 남아있으니까 안녕 안녕 갑시다 자 골드, That's Gold Option 입니다 여러분들 저거는 황금망 아이템 두개로 봐서 거기서 내가 고를수 있는 아이템이죠 이러면은 좋은 아이템 먹을수있는 확률이 굉장히 늘어난거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아디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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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자 여러분들 5위 하점하고 들으세 추천 한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해줘 업 업저 업 업저 업 업저 업 오늘 운 엄청 갑네 이제 아이장은 태물인가? 흫 오늘 운이 없다니여 흫 잠깐만요 형으로와봐 얘가 뭐라 했어 어 이전에 추천놈을 시켜 앙? 추천놈을 시켜 앙? 아 형 그만해 알았어 뒤진다 아 예 18개 고맙습니다 스티커 네 가볼까요? 좋았어 그래도 데미지가 꽤 짱짱맨이야 아 3칸 와 3칸 대박 조심해야돼 3칸 대박 아니냐 아 추천 1000개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3은 3천개 노려 볼까요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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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그러지 똥집고기 묻어있는 새끼 더러운 녀석들 일단 피해주고 빨리 왕박 아 빨리 왕박도 좋긴 좋은데 일단 근데 게이지가 안됐는데 일단 황금망부터 가야 아 뭐야 밟았잖아 황금망부터 가야돼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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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치워주세요 그래 안녕 병신 년 에에 에에에 얼음쪽 갑시다 어 그렇지 마우스 치워주세요 그래? 자, 황금왕이 그렇지! 아유, 얘 봐봐! 어휴, 얼굴 살 뒤룩뒤룩 낀 게 이게 누구, 어? BJ 누구 닮았네? 뚜껑! BJ 뭐, 뭐, 모독이었나? 그 대체 이렇게 닮았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친한 BJ가 아닌데 이렇게 해버렸네요, 어흠. 어흐, 어허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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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개방나니까 진짜! 어휴! 어휴! 그렇지. 깔끔하고 깔쌉하게 그렇지, 좋아자워! 제발, 조네트 나와라. 안녕? 아하 뿌? 아하 아 이런 샹나무 샤키들이 하하하하 아 이런 샹나무 샤키들이 마우스 한가운데 놔주세요 싫은데 자 아 근데 어이없네 짤또 여러분들 갑시다 안녕 하하 굿인여사 반가워 니가 나에게 도전을 신청했다는 소리 잘 들었어 너의 좌부 우부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 자식이 엄청난 생식기관이구나 아니 이 자식이 아니 야 이 자식이 잠깐만요 미안해 어허 좌부 우부를 계속 만들 수 있다는거야? 대단한 녀석 아니 엄청난 왕이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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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거야 이 피를 미루새끼들 가볍게 피해버리기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헤헤헤 빨리 자브 우브 갖고와봐 어? 자브 우브 될거라고 가볍게 피해버리기 아 맞을 뻔했습니다만 맞았으면 쪼팔릴 뻔했네요 자 이건 깔끔하게 잡았다 와 주어쓰 악마방 나와주세여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세미니엄 와아 미쳤다 미쳤어 슈월벨 한 번 더 좀 갔습니다 미쳤다 미쳤어어 자 이 황금만 하려면 돌려보라 달려보라 그러더러 하더러 크게 숱니다 워우 안녕하세요 돌립니다 뿌예뿌예 뿌옾 오 마잉 이거는 무작 그니까 돼지새끼인가? 피저랑 치킨 이런거 있어 반반은 절대 못해 만약에 그럼 너 뭐 고를꺼야? 대부분 치킨 고르지않나? 아 너때미야 맞았잖아 아 갑자기 예를 둔거네 갑자기 질문으로 바뀌었네 피자 먹을꺼야? 고소하겠습니다 오! 서! 서! 야아아아아아아악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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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석탄 나와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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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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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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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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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을!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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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아이 짜증나네 아이 씨바 야아아아아악 아이 ㅈ같네 씨바 아아아아하하하 아아아아하하하하하 아아아아 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 핳핳핰하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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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외허 í쒀씨 흐어어윽 흐어 see 아가 운좋타이 나와 빨리 엎드려 엎드렸어 쪼 쩝땡 아아씨 아하씨 아아 안녕하세요 조카우 이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핰 쒸이이잉 아까 운 좋다 존비 나와 빨리 엎드려 엎드렸어? 쪼? 하이 시 아 안녕nu어쇠 젋하!? 힤아아A앗 어앗하하하 예에에에에엠 예에에ESS 얼스탯? 얼스탯? 공소거? 아! 헬스다워 씨발 공소거? 아 대가리 크고 공소거? 아 깨 밴드가스 씨이예야 아하 자 일단 좋아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잉 어잉? 나쁘지 않습니다잉? 약물 손해하셨는데 아잇잠깐만 어 뭐야잠깐만 왜이래 어떻게 된거야 왜 나 체력이 없냐 아 대가리 많은데 나? 아... 스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은 우육이 설빙 급 이지~! 몬트샨이 자 일단 1급 이해만 가보겠습니다 체크힐 하쳐 어 어...이거는... 이거는 꿀입니다. 이거는Day.. 깔립콜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일단 이것만 다 뽀개줘 아 미다야야 미다야 미다 미자 이거는 한 번에 까자 폭탄 사용하지 않고 몰아서 TNT로 조지면 됩니다 아이 아이 이 여놈새끼 참 가자 조네이틴 나오길 난 너네 믿네 와라아아아아아 아니 씨발 아 뭐야? 이 자꾸 너무한거 아니야? 개같은거 진짜 내려가보자 저기서 주사기 뭐 주사기 줄수도 있으니까 주사기 줄수도 있을게롬 갑시다 가서 뭐가 조져봅시다 돈이잖아 좋은거야 그래 그리고 너네들은 그 좋은걸 나에게 줘봐 흫흫흫흫 장난아니고 추천만 주세요 아 안먹고 좋았어 일단 가운데 있는거 잡아주고 냐 냐하 냐 냐하 자 안녕하세요 아 아 이런 불쌍한 녀석 헤헤 이 대가리 시켜낼께요 죄송해요 냐하 어 어 뭐야 이 근사하지 못한 녀석 아 뭐 안 좋네 뭐야 이거 우스 쓰레기 자 바로갑시다 체력이 많이 없지마 여러분들 걱정마세요 자 여기서 많이 죽는다며 오늘 새벽 춥습니다 갑시다 예 아 그래 그렇구나 으흠 빠큐 가자 아디어스 오늘 세명매여 춥다매 로스트다 바로가자 참 아 유다거림자 이거 뭐냐 자 리버스 크로스를 먹어 돌린다 이 괜찮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한대도 안맞고 악마방 가면 돼 그때 돌리면 되지 유다 아니었어 유다 거꾸로 낸거였어 유다 그림자가 아니고 거꾸로 낸거지 유다에서 먹었지 멍청이들아 그냥 놈 아이점 모르면서 나댄다고 까지 마세요 제가 뜨끔하니까 아아 좋댔다 아 바이 어어 악마방 주물건나갔어 하아 하아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자 이거는 제일 먼저 위협이 되는 것부터 잡아줍니다잉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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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네 성점 가지 말고 내려가자 야 머리 왜케 크냐 아이씨 대가장군이잖아 이거 에이 쭈댄 진짜 밑으로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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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칼방이네 칼방 안녕하세요 어어 아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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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여기로 가면 안되는데 얍 잉 왕방 가는거다 출발 화하 쉬운 녀석이다 좋아x4 아주 쉬운 녀석이야 이 녀석은 내 손바닥 ㅎ헤헤헤헤헤헤헤헿 귀여운 녀석이구나 오오! 맞을 뻔 했구나 감참.. 가와이한 녀석이야 흠... 늘 열심히 싸우지만 nacional 도사 아..하..하..핫..하.. 악마셋.. 악마셋까지.. 눈빛 차가운거 봐라 눈물씨4 눈물철에! 하 눈물 멋인다고 봐!? 그렇지 악마셋까지!!! 지렸다 지렸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지렸다리 지렸다 후호호호오오! 나와주세요 !!! 으우우허호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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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호읏아.. 어 마주 보냈어 오케이! 열쇠가 필요하다 이거지! 열쇠는 뭐 긴방 얻어주면 된다! 이거지! 아웅! 가자! 안녕하세요! 아! 위자보드 씨벌것 흠! 위자보드가 필요가 없죠 굳이 뭐 응 이쪽으로 와 응 출소할 새끼들아 안녕! 안녕! 일단 다 돌아보도록 하자 왼쪽 독도 좁지 않나요? 음 별론데요? 왼쪽 최저 별론데요? 야 여기가 좀 그래 좁..좁다 여기가 맵이 맵이 좀 좁은것 같애 바로가자 가자 여기서 좋은 아이템 난 넌 애민의 뿌옇 뿌옇 뿌옇! 제목이 도움이 되는 이걸 들고 갑시다 어이! 위자보드가 뭐예요? 그 보드있는데 약간 위험한 자가쓰는 위장 에이 재미없다 좋아쓰 엑스라지 아 좋댔다 아 엑스라지는 약간 별론데 이러면 엄마잖아 그치 이러면 엄만데 아 이거 제대로 된 파밍 자체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레렛 어레렛 대가리 치워놔잉 어엏 이씨애끼들이 다음이 엄마아닌? 다음이 엄마인가? 왜 먹을뻔했어 다음판이 엄마야? 아 진짜야? 알려줘서 고마워 이번판 엄마아니야? 왜냐면 여기잖아 이거 그치 이거 덱덱이거 이거는 다 2번이 엄마잖아 그치 아 맞잖아 2번이 엄마잖아 왜 아니척해 씹어라 헤헤헤 얌? 아잇빗 그래 이분이 엄마야 야 이분이 엄마아니나오니 빨리 치자 나와 지금 빨리 당장 나와 빨리 머리 박아 빨리 박았어? 그만해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넉백업인데 넉백 아 가자 공소검 넉백 그렇지 공소검과 넉백 아주 좋아 나쁘지 않아서 일단 왕 한마리만 자꾸 오자 왕 한마리만 자꾸 빼자 이 넉백이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안녕하세요 아하 기시 이런 귀신같은 녀석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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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기시가 약간 몬스트로과인데 얘는 약간 굉장히 조뻘입니다 얘가 주는거는 고정이죠 좋아 좋아 밀치되는거 아주 좋아 공소까지 덧발랐으면 여러분들 그냥 아주 사냥없이 밀리는건데 플레이원이 고맙습니다 자 야호아 자 나와라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 뿡 에헤헤이 악마스 효과가 뭐에요 날아다니실거 데미지업이구요 일단 뭐 소아가트 몇개 주는걸로 기억합니다 자 자 공소검 시발 제발 공소검 어 커지는거다 버려 공소 공 시발 아 맵 안보이는 저주 걸렸져 아니 맵 안보이는 저주가 왜 걸리냐고 내가 진짜 개빡치잖아 아니 내가 진짜 아 나 진짜 개빡 아 넌 뭐야 이런 카외야녀스야 아이씨 왼쪽 끝에 황금방 근데 그게 내 머리로 그려지지가 않아 갑시다 아니 괜찮아 내가 기억하는데 나도 왼쪽 아 존나이었네 뭐야? 뭐야? 아 뭐하냐구 니어어? 니어어어어어어 그어씨 그 숨에 대인거처럼 눈물에 헥... 벨이가... 저러~~~ 지워지지 않는... 별풍들이... 그립다아아아.... 어... 자, 구피하이틈 나온다 슈스 올라와요잉? 에잉 좋아 좋았어, 여기 금방 징겼어 나와봐, 나와봐 냐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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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딱 나와 주는군이예요? 호호호! 안녕하세요 오니! 오니야 이거는 일단은 블랙아트 하나 먹어주고 여기서 소와르트 같은거 나오는거 딱 먹어주고 안나오고 오케 나이스 데스네 가보자 안녕하세요 요거는 여러커럼 소와르트 한개에 나옵니다 두개! 그리고 여기서 두개다! 두개 더! 우리는 함께야 두개다! 하...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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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에이 씨발 아 아무튼 쪘나 하... 아 잠깐만 혀압온다 혀압 하... 하... 어 오케이 야... 아 미쳤다 미쳤어 얘들아 와 네개가 나오잖아 야 풀체리야 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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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체력 3개일때 날 의심했던 새끼들 빨리 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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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뭐 없나 여기 색돌? 와... 뭐 돌이 이렇게 많냐 그래그래 죽으죽죽죽죽죽죽 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아 어디야 황금방 아 더가야되나보다 아 더가야되나보다 하트님 어디갔어요? 잘 있는데요? 청엘님 왔습니다 하으핳핳핳핳핳핳핳핳하음 여러분들 쉽게 얻은거는 쉽게 잃습니다. 아시겠죠? 쉽게 얻는 것은 무엇이든지 쉽게 잃는 법이죠. 갑시다. 과연? 이거는 머니 이제 바로 먹어도야되 야 믿어 머니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요 이게 나의 스웩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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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의 스웩 요 니는 그냥 스웩 에피어어어어어어